음악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양한 감성과 개성있는 음악 전통이 담겨있는 세계 곳곳의 음악 월드뮤직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할 황윤기입니다. 저는 음악 칼럼니스트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고 있고요. 월드뮤직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D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월드뮤직 속에 담긴 많은 이야기와 음악들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음악과 함께하는 세계여행에 앞서 월드뮤직이란 어떤 음악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